음 그래요 잠깐만요 10월 오늘이 5일이죠 다음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정지훈 상병이 이제 입대 1주년이 됩니다 아 정말 부럽네요 아 이제 1주년인가? 아 네 정지훈 상병이 이제 1주년이군요 그래요 허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심각하지 않은데 좀 팬분들 입장에서나 그리고 또 기사가 나간 게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게 좀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정지훈 상병님이 좀 이렇게 아퍼도 내색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 이제 후인들 앞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밝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참 괜찮아요 밥 잘 먹고 있고요 네 잘 웃고 있고요 네 잘 밥 먹었습니다 함께 금방 또 그 막 이렇게 춤출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